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주곡은 누이, 설원도 선생님이 이 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발표된 곡이고요. 지금도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따뜻한 노래죠.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중독성 있는 곡입니다. 리듬은 트로트인데요. 저는 디스크로 올겐, 섹스폰 연주합니다. 그리고 악보는 제가 원래 원곡에서 거기다 만내기를 붙여서 만내기로 올겐도 섹스폰도 연주할 겁니다. 악보는, 악보 가사는 모니터에 전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시키로 연주하고요. 섹스폰도 역시 시키로 합니다. 좀 키가 높은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더 예쁜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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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리듬시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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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게 오랜 진압은 사랑스러운 우리가 있어요 그면 볼수록 외롭이 멋지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 마음이 외로워 아세요 남들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내게 두 사람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감사드던 너희 나의 가슴에 그대양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게 오랜 진압은 사랑스러운 너희가 있어요 언제나 내게 오랜 진압은 그면 볼수록 외롭이 멋지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 난 꿈이 외로워 아세요 남들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나 красив visible 내게 그대양한 fisher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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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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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